지금부터 React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Web to JavaScript 수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JavaScript가 존재하는 이유 JavaScript의 주요 데이터 타입 변수 조건문 반복문 함수가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이 수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Web to JavaScript 수업을 먼저 보시고 이 수업에 참여하실 것을 강하게 권해드립니다 또 이 수업에서는 클래스 기반의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스타일로 코드를 작성해 갈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클래스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클래스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클래스가 무엇인지 모르셔도 수업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할 겁니다 하지만 클래스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를 알고 계신다면 수업이 훨씬 재미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든 수업 중에 JavaScript Object Oriented Programming 수업은 바로 이 객체지향을 다루고 있는 수업입니다 만약 객체지향을 선행학습하고 싶으시다면 이 수업을 먼저 보시고 이 수업에 참여하시면 훨씬 더 재미있게 느껴지실 겁니다 만약에 객체지향 수업을 먼저 공부하시고 React로 돌아오실 분들은 여기 있는 이 수업을 모두 다 볼 필요는 없어요 그 중에서 객체 간의 상속이라고 되어 있는 저 파트까지만 공부하시면 우리 수업에 참여하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객체지향이 너무 어려워서 공부하기가 좀 힘들었다 또는 객체지향은 나중에 공부하고 있던 React를 좀 빨리 하고 싶으신 분들은 바로 React 수업에 다이브 하셔서 한번 수업에 참여해 보시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거나 저 부분은 꼭 이해하겠다는 생각이 드시면 그때 다시 객체지향 수업으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자기 자신에게 맞는 현명한 판단과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React는 페이스북 닷컴의 UI를 더 잘 만들기 위해서 페이스북에서 만든 자바스크립트 UI 라이브러리입니다 안타깝게도 React를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아니, 정의하기는 쉽지만 그 정의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가장 쉽지만 가장 중요한 첫 인상을 먼저 심어드리고 덜 중요하지만 훨씬 더 어려운 React의 모습들은 때가 될 때까지 철저히 숨겨두는 전략을 취할 것입니다 일단 여기에서는 React와 가볍게 인사를 나누시고 React를 풍부하게 알아가는 것은 우리 수업 전체를 통해서 천천히, 천천히 합시다 그럼 우리 첫 번째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웹사이트는 매우 빠른 속도로 복잡해집니다 정보가 조금만 증가해도 그 정보를 표현하는 HTML 태그는 기하급수적으로 복잡해져요 페이스북을 보겠습니다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 별로 복잡하지 않을 것 같은 이 웹사이트도 사실 HTML 코드가 굉장히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기서 오른쪽 클릭해서 검사 버튼을 누르면 개발자 도구가 뜨고요 그 중에서 태그를 분석하는 엘리먼트를 선택한 다음에 제가 제일 위쪽 부분에 UI 파트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 부분이 바로 이 위쪽에 있는 top 영역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오른쪽 클릭해서 expand recursively 라고 하면 태그를 다 볼 수 있어요 클릭!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모든 태그가 열렸는데요 한번 구경해 볼까요? 어때요? 엄청나게 복잡하죠? 바로 이러한 복잡성 속에서 허우적되고 있는 사람이라면 엄청난 절망감을 가질 것이고 그 절망감이 충분히 성숙한 사람은 어떤 꿈을 꾸게 될까요? 그 꿈을 시뮬레이션 해 보기 위해서 저는 리액트가 사용되지 않는 간단한 가짜 코드를 한번 짜볼게요 일단은 제가 이 웹사이트를 만들려고 할 때 이런 식의 코드를 작성을 일단 하겠죠 여기서 카피하겠습니다 카피 엘리먼트를 하게 되면 저 코드를 카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웹사이트를 만듭니다 이건 실습 아닙니다 그 다음에 html-body 태그까지 해서 top 영역을 이렇게 코드를 작성을 해요 어때요? 어마어마하게 복잡하죠? 이렇게 복잡한 상황입니다 그럼 저는 어떤 꿈을 꿀까요? 저기 있는 저 코드를 바깥쪽으로 빼내서 정리정돈 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top.html이라는 파일을 만들고요 이 top.html이라는 파일에 아까 우리가 작성했던 그 코드를 이렇게 이 바깥쪽 코드로 빼냅니다 이렇게 생긴 코드예요 어마어마하게 복잡하죠? 그리고 이 복잡한 코드 있잖아요 이 코드를 이렇게 제가 접었습니다 접은 상태예요 저 코드에 이름을 붙여요 어떻게? 얘는 top이야 이런 식으로요 그럼 이제 이 top이라고 하는 사용자 정의 태그를 제가 정의한 거고요 이런 태그는 원래 없었는데 그 다음에 이 top이라고 하는 이 태그를 가지고 있는 html 파일을 인덱스.html 파일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로딩한 다음에 여기서는 그냥 top이라고만 해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sidebar 영역 있잖아요 sidebar 영역을 코딩을 한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코드를 직접 작성을 했다 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sidebar.html이라는 파일을 만들고 여기 있는 이 코드를 이렇게 접은 다음에 이 코드를 sidebar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용자 정의를, 사용자 정의 태그를 또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 sidebar.html이라는 파일을 이 index.html 파일로 로딩 한 다음에 여기에서 또 sidebar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정의한 사용자 태그에 이름을 적어주면 이 태그가 실질적으로 웹브라우저에게 전달될 때는 웹브라우저에 의해서 표현될 때는 이 복잡한 코드로 바뀔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사용자 정의 태그를 만들어주는 여러 가지 기술이 있는데 React 역시도 그런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React에서는 이렇게 사용자가 정의해서 태그를 만드는 것을 사용자 정의 태그라고 하지 않고 component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component를 작성하면 보시다시피 가독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여기에 그 복잡한 코드들이 다 있었단 말이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top이라고 하는 태그명만으로 실제로는 이렇게 복잡한 코드를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른 웹페이지에 sub.html이라는 웹페이지가 있고 이 웹페이지에서도 똑같은 top이라고 하는 영역이 필요하다면 그냥 여기 있는 이 top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이 서브 페이지에다가도 갖다 놓으면 돼요 이게 뭘까요? top이라는 것을 한번 정의해 놓으면 여러 곳에서 재사용할 수 있다 라는 재사용성이 높아진다 라는 중요한 효과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top.html이라는 파일에서 버그가 있거나 개선을 해야 되거나 이러한 이슈들이 있을 때 top.html에 있는 실제 내용을 바꾸면 top.html을 사용하고 있는 모든 태그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실시간으로 변경된 내용이 업데이트가 된다 다시 말해서 유지보수가 훨씬 더 편리해진다 라는 폭발적인 효과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리액트의 컴포넌트 기능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컴포넌트를 중심으로 현대적인 웹 애플리케이션 UI를 만드는 방법을 탐험해 볼 것입니다 이 행이 끝나고 나면 나만의 컴포넌트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고 남이 만든 수많은 컴포넌트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도 갖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대박 난 거죠 자, 준비됐나요? 출발합시다